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보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세계사 동아시아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텐데 전반적인 총평과 학습 가이드를 보셔야 될 거고요. 이번에 세계사 시험이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이거를 같이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걸 찍는 치점이요. 8월 31일에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날짜가 넘어가서 지금 9월 1일 새벽 2시 반입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지금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데 우리 PD님 집이 어떻게 가시나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우선은 세계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계사는 1등급 컷이 한 47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1등급이 47 정도 될 것 같은 이유가 좀 어려웠어요. 45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45, 47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앞으로 세계사는요. 자료분석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번에 시험 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동시대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같은 시대의 다른 국가. 제가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죠. 특히 익힐이어설 수업할 때, 이현지사 할 때 엄청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예측을 하고 이현지사 2, 이현지사 2, 여러분 아시죠? 그죠? 쌤이 이제 곧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추석에 하는 특강에다가 플러스 좀 더 촬영을 더 해서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좀 못 봤던 친구들은 이현지사 2 강의를 수강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예상을 미리 했기 때문에 뭐 지도 등등의 작업을 미리 해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 가미가 되어서 강조가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시대 국가 파악하는 거. 이거 중요하고 자료분석은 여러분 많이 알아야 보여요. 많이 알아야. 많이 아는 거를 여러분이 어, 쌤 그러면 제가 천재가 되면 되나요? 이게 아니라 자료를 많이 보시면 돼요. 이현지사에서 자료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출제가 서양근대사의 비전. 근대사라고 하는 거는 현대 빼고 그 앞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민혁명부터 해서 2차 대전까지 그 시기를 근대라고 제가 명명하는데 이 시기 문제가 여성문제예요.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가국사가 여성문항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만약에 내가 어디가 어려워. 근데 서양 막 근대하고 서양 중세가 어려워. 근데 중세를 깊이 파고 근대를 버린다? 절대 안 된 말입니다. 근대 많이 나왔고 어려웠어요. 자, 문제 분포 볼게요. 자, 고대문명 하나 메소포타임에 나왔죠? 자, 중국은 정직하게 네 문제 나왔어요. 자, 당원명 베이징 조약 전. 물론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했죠. 그죠? 이 문제가 고난도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미 해석을 찍었는데 이 문제 여러분들이 꽤 어려웠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사 한문항. 그 다음에 인도와 서아시아 내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약간 제가 애매한 게 여기 데카브리스트랑 청티가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카브리스트랑도 사실 근대 파트거든요. 이걸 근대에 집어넣으면 또 근대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즉, 같이 결합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즉, 이 문제는 원래 인도와 서아시아가 결합이 되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이번에는 이 서아시아사가 유럽사랑 같이 결합이 됐다. 그래서 언제든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널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산 이번엔 엄청 어려웠죠. 사산인지 모르고 다 굽타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이번엔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사양고대사 한 문제 나왔고요. 중세사 하나 나왔어요. 중세 하나. 자, 그리고 근세사가 또 안 나왔어요. 근세사가 루터가 언급이 되면서 그때 오스마니도 나왔기 때문에 서양근세를 안 다룬 건 아닌데? 근데 또 오스마니 나오니까 이걸 또 근세로 놓기가 뭐한 거지. 자, 그리고 사양근대사 여선문화가 말했었죠. 그죠? 현대사 한문화. 자, 이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이 한 문제가 엄청 셌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들의 오답률을 좀 보시게 되면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개 문제가 섞여 있어요. 즉,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구분하고 있지만 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원래 그 전 시험까지, 6편까지는 여기 이 문제는 이쪽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제 출처가 서아시아사예요. 이쪽 파트가 인도사예요. 딱딱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이게 인도에 대한 설명을 주면서 유럽을 좀 묻는다거나 아니면 유럽에 대한 설명을 주면서 오스마니 묻는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통합형 문제가 많아져버렸어요. 통합형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예상하고 이 연지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표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딸려오는 당시 지도를 같이 인식해야 되는 거지. 즉, 시대를 펼쳐보는 게 중요해요. 동시대 국가 파악. 엄청 중요하다. 동시대 국가 파악. 여러분들이 종종 가로사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로사. 가로사라는 표현은 연표를 어떻게 배치하는 데 따라서 가로가 될지 세로가 될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가로사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을게요. 특히 동시대사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 그다음에 당시 시대의 이해를 위해서 자료까지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면서 2연지사 2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걸 위해 준비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보시게 되면요. 1위가 에프탈 북동쪽 사산왕조를 줬어요. 즉, 이게 인도랑 사샤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산을 낸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파트. 여러분 현대파트에 등장하는 경제 되게 무지하죠, 사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석유파동 이후 경제는 거의 안 다루죠? 그리고 여러분 3위 이거 세계사가 빡세졌어요. 그렇죠? 연표를 묻는 게 나온 거야. 이거 연표 모르면 못 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연표도 중요해. 이 와중에. 그러니까 쌤이 2연지사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네. 자, 그리고 데카브리스트 청티 같이 낸 거. 그리고 나치 정권 시기 이야기. 즉, 독일이 항복한 건 5월이었지만 그 뒤에 포스담이 7월이니까 나치 정권 시기에 포스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였어요. 자, 제가 지금 약간 새벽 2시 반이라 발음이 좀 이렇게 씹히고 있어요. 좀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갈게요.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이 했어요. 잘 봤어도 개념 점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1등급 컷이 50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수능이 되면 진짜 1등급 50점 나옵니다. 자, 되게 쉬웠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연표 문제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연표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꽤 나왔어요. 위평 때는 연표를 몰라도 되는 정도였는데 이때는 지금 이 시기에는 연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표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료 분석형 문항은요, 여전히 중요해요. 즉, 자료 분석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등장하는 가나라와 나나라가 좀 헷갈리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즉, 국어 문제에 분석하듯이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분포 볼게요. 자, 선사 두 문항. 선사부터 한 나라까지 두 문항. 그 다음에 늘 비슷해요. 위진부터 원까지 다섯 문항. 명청시대가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여기에 자, 청말 메이지 시대가 세 문항 나왔고요. 제국주의가 또 두 문항이 나왔어요. 또 이제 현대 파트가 또 덩샤핑, 닉슨, 그리고 샌프렌스코 강화죠. 이게 제일 어려웠죠, 마지막 문제가. 그리고 세 문항 나와서 대개 출제 빈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개 평이한 시험이었다. 동간시아사 시험을 이번에 잘 못 보신 친구들은 기본 개념을 내가 잊은 게 아닌가 혹은 문제풀이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개념을 좀 까먹었다라고 하시면 개념 복습하시려고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1위부터 5위까지의 고난도 문항인데 1위가 제일 좀 튀는 문제였죠. 가장 어렵게 됐지만 한국에 대한 한국 의용군을 주면서 문제를 내니까 한국인들이 도움을 준 사실 내가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유추하라고 하니까 좀 어려웠었어요, 그죠? 즉, 자료를 꼬아내는 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료 꼬아내기. 그리고 2위 문제는 센강조약과 신원법 나왔는데 신원법에 전쟁 포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센강으로 오해해서 실수해가지고 답이 없네 하다가 튀긴 경우가 많았죠, 그죠? 자, 1, 2위가 가장 좀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문제였고요. 즉, 1, 2위는 약간 자료 분석형 혹은 개념 파악형이에요. 그런데 3위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문제가 연두 파악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8세기 불교는요,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출문제 한 프로도요, 불교 문제의 한 80%가 8세기 불교인데 아마 여기를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아마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꼭 나와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명나라 시기 조총 전례가 5위에 들어갔는데 명나라 시기를 물어볼 때 당시 무르마치 막부의 상황과 좀 비교하셔야 돼요. 즉, 명 건국 전에 이미 무르마치가 나왔기 때문에 무르마치 막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명이 나왔다. 이 순서 파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을 하지 못해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현지사 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개념, 연표, 자료분석 다 중요합니다. 복습 잘하시고 우리 수능에서 만점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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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